예 오늘은 저가 연습문제로 내준 것 중에서 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섬에 10커플 그러니까 20명이 있는데요 1년 후에 각각의 사람이 페어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살고 그렇지 않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x가 number of surviving couples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있는 커플의 개수를 x라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x의 분포가 무언지 그래서 그거의 평균 분산을 계산하라 그런듯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커플 1, 커플 2 해서 커플이 10개 커플이 있습니다 10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각각의 사람이 독립적으로 50%의 확률로 살고 죽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커플이 둘 다 살게 되는 커플의 개수가 얼마인지 그걸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 플리핑을 해서 각각의 사람이 코인 플리핑을 해서 페어코인을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커플이 온전히 서바이브 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 커플이 서바이브 할 확률이 4분의 1이구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커플이 온전히 서바이브 할 확률이 4분의 1이구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커플이 서바이브 하면 1이라고 그러고 서바이브 하지 않으면 0이라고 해서 이걸 쭉 더하면 쭉 더하면 서바이브 한 커플의 개수가 카운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 각각의 sum of xi, i는 1부터 10까지 인디케이터 펑션을 쓸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요 인디케이터 ai는 1이거나 0이구요 아 ai 라는 것은 아이스 커플이 서바이브 한다는 거로 하면 이게 probability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독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iid 베르누이 1 over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바이노미알 n은 10이구요 p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x의 평균은 x의 평균은 np구요 분산은 np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0이구요 p는 4분의 1 q는 1 빼기 4p니까 3 over 4가 되겠습니다 기대나 2 aha 4 rep추지요 3 4 대답 6 9